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음악은 다 같은 평화야 너와 내가 만들었던 축복이야 지금도 쌓인 월드삼이 이길 수가 없는 비효리 솔직히 우리 시디 가장 싼 시디 대충갖고 원하는 싼 시디 그래도 우리 시디 우리가 만든 시디 밤새 울고 웃던 첫 시디 유부위 원한다면 사인해줄게 유부위 원한다면 사진 찍어줄게 시디를 원한다면 5,900원 시디를 원한다면 헬프걸스에서 파워 형에게 인기란 건 다 거품이야 형에게 음악이란 또 다른 돈벌이 너에게 인기란 건 아직은 모르겠어 너에게 음악이란 나 역시 돈벌이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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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뮤직 전화기 불났지 유세윤 사인 받아달라 불났지 이건 뭐지 실시간 검색일이 잊지 못할 두 시간의 짜리야 나는 세윤 모아세유 CD 주문 안하시고 모아세유 나름 한정판 후회할 수 없는 판 시간 지날수록 더욱 비싸지는 판 누구의 원한다면 음악 만들어줄게 누구의 원한다면 콘서트 열어줄게 CD를 원한다면 무조건 사야해 CD를 원한다면 내 거라도 줄게 형에게 인기란 건 다 거품이야 형에게 음악이란 또 다른 돈벌이야 너에게 인기란 건 아직은 모르겠어 너에게 음악이란 나 역시 돈벌이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저희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요 그중에 먼저 비욘세의 남자친구죠 바로 JG 이 친구 랩 참 잘하죠?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정말 일어나서 7년 전에 흠! 흠! 내가 두려워할 수 없을까? 이 말은 그냥 흠! 이번 앨범 하면서 음악적인 견해를 많이 싸우긴 했지만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낀 친구예요 안 부를 수가 없네요 야 닥터즈 랩! 진짜 이 친구는 넷뱀의 시체라입니다 잘하죠 진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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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카사리포니아 랩! 카사리포니아 랩! 카사리포니아 랩! I'm on one, I might belt up in the Century Club With my jeans on, and my team's throne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뮤비 우리 뮤비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